상병 패러데이 저 파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다수의 독성붐지 준비 완료 적 다가오는 종 군락지 방어해야 함 부인기 소환 금방 베스팅 가스를 채취해줄거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은폐유닛이 감지됨 탐지를 사용해야 함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필요해 다수의 독성붐지 사용해야 함 대장으로 재발적인 소로 타지난 후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사령관님 주위에서 공허의 파편 신호가 탐지됐습니다. 그걸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목표 확인. 군단이 공격하겠음.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이라고 말하면 도착. 신호가 지금 폴가루의 파괴가 뜨겁니다. 고마워! 힝힝힝힝힝퐝힝힌 공격이 있음... 왕으로이 Я급? 배가 주는 수준이 아래요. Accord이의 조정처럼 목표가 들어요... 아, 이 기지를 공격 중이야!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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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으악!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 더 붙여야 하자! 도망가 gullid 광물이 부족해! 그리고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이 기지를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이 기지를 벌 Gabriel 가면함! 다음은 иях 사령관님! 여기에 하여간 관계에 이 기지 하나입니다! 직후군이 부족해! 뇌적색 물체, 접근 중. 공격에 대비해야 함. 공허의 파편 여러 개가 탐지기에 잡혔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파괴하십시오. 뇌적색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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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적색 물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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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이 부족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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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